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태프분들께서 되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막 기 살려주시고 이래갖고 저는 의기소침에 있다가 점점 자신감으로 열심히 해서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전버들이 잘 나왔던 거 앞에서 솔직히 전이 들어와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해요 조심하세요 제가 작업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원래 쿵쾅거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참 웃겼어 네 마지막 촬영까지 되게 분위기 좋게 칭산만 받으면서 끝났는데 이게 한창 중인 투모로우바이티빌의 컨디션은 매우 맑음인데요 오하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지치지 않고 항상 화창하고 쨍쨍합니다 제가 2학년에 사진을 좀 찍어봤거든요 아주 멋지게 뵙는 게 아니고 찍어주세요 그녀만 보면 비료끼리 어 아이고 귀여워라 장미라 저한테는 방금 아까 소리를 질러줬어요, 아까. 안 잔 된다고! 소리 한 번 질러줬는데. 지금 봐도 돼요? 어, 약간 왕자 같네? 너무너무 어렵네요. 어딘가만 있었네. 아, 귀여워, 귀여워, 수빈, 귀여워. 이제 MC로서의 첫 녹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진짜 조그맨인데, 긴장이 돼서 발발발 떨려. 포카 갈게요. 준비할게요. 준비할게요. 어, 귀엽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생각보다 어울려서 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팬사인을 하러 다시 회사로 돌아갑니다. 이따 봐요. 오늘의 인간에 이제... 오늘의 인간에 이제... 캬프게... 해볼게. 네... 파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보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드라마 회상 녹화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운데 한번 찍고 끝나서... 아... 사실 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피스 하자. 맞추는 거. 피스 하자. 피스 하자. 고마워 고마워요. 아련한 모습. 멋있는 모습. 해맑은 모습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컴백 수가... 나한테만 그래. 피스 하자. 피스 하자. 피스 하자. 피스 하자. 이렇게 확인하려고 카메라 리액션을 한 거니깐요.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오늘 쇼참에서 첫 방송 했는데... 뭐랄까...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익숙하신 스태프분들도 많고 해갖고 진짜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풀빌의 요정들. 터라이언 비전? 아 추워! 안녕! 안녕!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더 고생할게요. 감사합니다. 뭐지? 너 말투명이 왜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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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를 향한 사랑의 스매싱을 연습 중인데요. 점점 늘어가는 어메이징한 스매싱 실력. 모두 스매싱에 빠질 준비되셨나요? 아름다워!!! 나는 이렇게 첫 방송 있잖아요. 희시 뭐지? 쥐는 건 아니겠죠?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앵커 시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지금 그래서 모아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랑말랑거려 우리 수빈이 귀여워. 휴닝이 일어났어. 라쿠카 라타타타타가 지영도가 알고 있어. 라타타 라타타 알고 있어. 쩐지. 다 좋지만 굳이 하나 없다면 거대 도끼. 상처.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어떡하냐 어떡하냐라고 떨고 있었어. 귀엽네. 어 공돌이 모양이네. 귀엽다잉. 마이크 마이크로 가보고 봐. 네. 10초 남았어요. 60초도 저희 리더로서 먼저 모범적으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빈이에요. 한 명씩 10번. 맞아 한양으로. 야! 아 잘 나왔다. 1783입니다. 아 이게 부딪히네. 와! 안 돼! 어? 엄청 많네. 어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확 바꿔도 되나요? 딱. 바로. 지금. 이. 순. 간. 입니다. 어? 됐다. 화낸 거 아니야? 들어가는데? 형 입도 늘어나요 혹시?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모니터를 보여줄 거니까. 좀 가까이. 창과 광태의 싸움이다. 그런 느낌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삼정. 홀. 홀릭스 뭐지? 셜록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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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나 진짜. 네. 감사합니다. 스몰어바이트게더 보람 올려주구. 수비니. 진짜 잘 어울린다. 거대 토끼다. 귀여워. 톡톡을 빼는 거야? 연습.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어. 밥을 즐기만 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실? 아주. 굿이에요. 꾹꾹꾹. 카메라만 보여줘요. 아 왜요 잘했어요. 아 갇혀지네요. 제가 왜요 잘 못해요. 그러면 약간 저 업무를 하나만 깔아줘. 아주. 굿이에요. 꾹꾹꾹. 왜 안해. 파트 유도랑 댓글 읽기 정도인데요. 조금은 정석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DJ 모습이다. 헬로우. 아임 수빈. 나이스 미츠 유. 헬로우 수빈. 헬로우 수빈. 준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낸다. 안녕. 좋습니다. 발 춤. 좋습니다. 발 춤. 어쨌든 다 해야 돼요. 뮤직. 드럼. 모두 같이 윙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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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이 윙크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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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랠랠랠랠랠랠. 좋습니다. 좋아요. 주세요. 좋습니다. 똑같은가요? 똑같은가요? 고기가 반대네요 좀 더 귀찮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우리 연준이 볼게요 욕심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음악 들으면 메모분들 쓰고 싶으시면 쓰여줍니다 연준씨 조금만 오실게요 연준씨 옛날 왜요? 키우잖아 고슴도치를 키우겠습니다 물고기? 햄스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팅! 미션 성공했는데 뭐예요? 왜요? 인사하고 있었어 너도 해 안녕 같이 와 잉크해 영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하하 어 그룹 저희도 뒤에서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오우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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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예아 예아! 오우 예아! 오우! 둘 셋! 뭐야? 누가 와도 다 틀려. 여기 작가님이 오셔도 다 틀려. 아무도 몰라요. 이 파트. 눈 깨끗이 이쪽도 쪽 못 닦고 아니! 이거 멜로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나 모르겠는데. 다시 재정비하고 노래를 하자. 야 최수민이야! 해볼까요? 아 틀렸다! 제가 너무 잘 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디 카네요. 저 하나. 아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지금 전날이었고 조금. 음. 오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야. 배지도 않았는데 뭐 수빈씨. 아 진짜. 얘가 이제 너무 불안해. 오우. 편안해. 이거 약간. 아니에요. 자꾸 무한하지마. 오우. 그 할 리가 없네. 뭐야. 깜짝이야. 약간 포장기타 받는. 약간 넷은 뭔가. 음. 약간 웃음을 먹고 있는데. 여운 저거. 참 굉장히 고고. 약간 다른 유저스 좀.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스키더 리더 수빈입니다. 아 예. 바로. 선물은. 이상해하지마세요. 어 어떻게 하세요.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지. 올 때마다 항상 뭔가. 제가. 알아오시는 분. 아 작가님. 졸업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그렇게. 어? 어.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어. 여기 아니네. 아 안녕하세요 아무튼.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상수빈 얘기해요. 오 잘했어. 오 너무. 너무. 표정이 너무 세. 야. 좋아요. 다 기울했어요. 네 그러게요. 아유. 아유. 어 저한테 인정한다. 아 저 휴닝이는 너무. 아 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면. 아니에요 라면 아닙니다. 이게 흔들거리는 시소 같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해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들이. 어 저희 것도 곧 나오는데 왜 안 붙여주세요. 같이 붙여주시지. 이랬는데. 안 지워져요 이거 나갈 때쯤이면 잘 봐주셨으면 좋네요 현장에서 무대 녹화를 한 4-5번 정도 쇼케이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셨으니까 저희 이번 컴퓨터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같이 인사해줘 안녕